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주간을 맞이해서 아주 유명하고 유용한 드럼 가상악기 두 개를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이즈드러머3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딕티브 드럼스2입니다. 워낙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고요. 양대산맥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유저가 가장 많은 그런 가상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검증이 됐고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고 사운드도 충분히 퀄리티를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보다 더 고사양의 드럼 가상악기들도 물론 있지만 고사양의 가상악기일수록 좀 다뤄야 되는 게 좀 많아요. 음원 자체도 굉장히 대용량이고 실제 녹음실이나 뭐 이런 데서 다루듯이 굉장히 좀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처음 쓰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겠죠. 그런 분들께는 어느 정도 음원이 가공되어 있고 잘 가꿔져 있고 또 여러 장르 스타일에 맞춰서 확장팩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 그런 드럼 가상악기를 쓰면 좋을 텐데요. 이번 블랙프라이데이에 마침 아주 괜찮은 가격으로 세일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개를 다 펼쳐놓긴 했는데요. 하나씩 소개를 드리고 어떤 제품을 어떻게 구입하면 되는지 그런 걸 설명드릴게요. 워낙에 확장팩이 많고 여러분들이 구입하려고 어떤 제품 목록을 보면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내가 어떤 거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떤 걸 구입해야 될지 혹시 잘못 구입하는 게 아닌지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일에 어떤 걸 구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괜찮은 딜인지 그 부분을 제가 콕 집어가지고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지드러머3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 어딕티브 드럼스2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구입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지드러머만 먼저 펼쳐놨습니다. 이지드러머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본이 되는 오리지널 가상악기를 먼저 구비하고 있어야지만 확장팩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확장팩만 따로 구입을 먼저 했다. 더 저렴하네 이거 사야지. 그랬다가는 여러분들이 아예 가동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본 프로그램이 먼저 있어야지만 수많은 확장팩들을 가동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지드러머3를 구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실 수 있냐. 세 개의 드럼 음원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여기 이제 써 있는데요. 이지드러머3 메인 룸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를 눌러보면요. 여러가지 목록들이 나오는데 저는 확장팩트를 추가 구입한 것들도 있고 구 버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지드러머3만 구입하셨다고 하면 세 개가 딱 있을 겁니다. 이지드러머3 브라이트 룸, 메인 룸, 타이트 룸입니다. 메인 룸이 가장 디펄트고요. 그 외에 브라이트 룸이 있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그 메인 룸이라고 하는 드럼 음원팩은 약간 목재를 기반으로 한 그런 드럼 세트라면 이거는 브라스 재질을 좀 기반으로 한 그런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 여기 차이나 심벌도 하나 있습니다. 차이나 심벌 뭐 아시죠?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뭔가 중국 경극이나 이런 데에서 쓸만한 그런 소리여서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차이나 심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하나 달려 있고요. 타이트 룸도 한번 볼게요. 타이트 룸은 조그마한 합주실이나 녹음실이나 아니면 뭐 어떤 골방, 다락방 이런 데서 쓸만한 그런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만 들으면은 아니 뭐야 이게 퀄리티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 사운드가 좀 별로인데? 덜 리얼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나름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드럼 소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선 이런 드럼 소스가 훨씬 더 잘 어울릴 수 있어요. 레트로, 로우파이 뭐 그런 장르들 있죠? 요즘에 슈게이징이나 드림팝 같은 그런 장르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에 이런 음악 스타일 좀 들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딱 듣는 순간 아 이런 사운드 대강 알겠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굉장히 먹어들어가고 드라이하고 뭔가 레트로한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드럼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두 개에 비하면은 좀 단촐한 세팅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컨셉이 될 수도 있고요. 좀 특이하게 여기 보이시겠지만 심벌인데 이렇게 막 잘라져 있는 그런 심벌이 있어요. 요것도 달려있습니다. 요런 사운드를 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이지드러머 3를 구입을 하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음원팩이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메인룸으로 돌아가가지고 파츠 바꾸는 번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네, 메인룸 세팅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탐도 많고 심벌도 많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니 스네어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 요 사운드 말고 다른 걸 한번 쓰고 싶은데 더 없느냐 아까 음원팩으로 고르는 거 말고 이 드럼 파츠만 바꿀 수 없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왼쪽 이를 보시면 됩니다. 요걸 눌러보시면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요런 것들 눌러볼게요. 블랙 뷰티 뭐 요런 거 DW 거 들어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눌러보면 여기 벨로시티에요. 세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센터를 치는지 엣지를 치는지 사이드에서 치는지 이런 것들도 들어보실 수 있고요. 미리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지드라머 3만 구입하시면 일단 요거밖에 없는데 확장팩을 나중에 또 추가 구입하셨다. 그러면 여기 눌러보시면 또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자면 포스트락이라고 해볼게요. 눌러보면요. 또 다른 걸로 나와요. 뭐 루드윅이나 뭐 이런 거 야마하 또 알루미늄 뭐 이런 거 있네요. 이런 사운드들 굉장히 개성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드림팝이라고 하는 확장팩도 저는 구입을 했는데 뭐 보시면은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은 이 회사에서 약간 가공을 해놓은 그런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UK팝 요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뭐 그레치 것들도 있네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골라가지고 파츠를 하나하나 여러분들 세팅에 맞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리뷰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뭐 세밀한 그런 사용법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드럼 파츠를 바꿀 수 있다는 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냥 주어진 드럼 세트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츠로 바꿔 쓰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심벌 같은 경우도 많이 바꿔 쓰거든요. 눌러보시면 크래쉬 심벌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인치수도 다르고 또 아까 마찬가지로 다른 확장팩들 하면 다른 회사 제품들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가짓수가 계속 늘어나게 돼서 녹음실에서 뭔가 이런 제품을 구비해 놓고 그때그때 드러머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교체해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골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잡다한 기능들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 어떤 거는 굉장히 홍보 많이 하지만 쓸데없는 기능들 뭐 이런 거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리드 에디터 이런 기능이 있지만 한 번도 저도 써본 적 없고 불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DAW 프로그램 안에서 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분들한테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딱 알고 넘어가시면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위에 있는 그루브입니다. 이 그루브 탭을 누르시면 어떤 프레이즈들이 쭉 제공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지드러머 3만 구입하시면 여기 보이는 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스트레이트 스윙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박자들 여기 있죠. 8분의 12 8분의 6 4분의 4 박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눌러보시면요. 이걸 하나 대표적으로 눌러볼까요? 스네어를 바꿨더니 스네어 소리가 이상해졌네요. 네 이런 식이에요. 프레이즈를 들어보시고 어 괜찮네? 그러면 내가 음악에 활용해야지 그러면은 이걸 드래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럼 뭐 인스트루먼트 트랙이나 미디 트랙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프레이즈가 쫙 펼쳐져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걸 고지곳대로 올려가지고 그냥 쓰면 아니 너무 뭐 루프 돌린 것 같이 샘플 쓰는 것 같이 재미없다. 이건 뭐 어떻게 고지곳대로 쓰냐 그래서 난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가져와가지고 내 음악에 맞게 당연히 후가공을 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박자도 좀 맞추고 벨로시티 조정도 일관되게 다시 맞추고 필요 없는 노트는 빼고 더 필요한 노트는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후가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음악에 맞게 좀 가공을 해야지 그냥 고지곳대로 쓴다?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들어보시고 내 음악에 맞는 부분을 프레이즈 전체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분만 쓸 수도 있고 뭐 필링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필스 이런 거 눌러보면은 굉장히 이런 식으로 필링 같은 거는 아 내가 마우스로 손수 찍어가지고는 뭔가 자연스러운 표현이 안 된다. 어디 노래방 그냥 반주나 아니면 뭐 뚜뚜뚱뚱뚱 뭐 이런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필링 같은 거는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저도 이 중에서 필링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 같고 실제 앨범까지 발매한 것들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모든 드럼 가상악기에는 이렇게 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이지드러머에도 있고요. 어딕티브 드러머에도 있고요. 또 다른 회사 제품에도 항상 다 이런 그루브나 어떤 프레이즈를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드럼 가상악기를 쓰실 때 단순히 그 사운드 소스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프레이즈들도 잘 찾아보면서 내 음악에 맞게 가져와서 잘 가공해서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지드러머에 어떤 확장팩들이 있는지만 살짝 보여드리고 어딕티브 드럼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지드러머를 만드는 회사가 툰트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툰트랙 닷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블랙프라이드의 행사를 뭐 이렇게 크게 띄워놨죠. 궁금한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구입하면은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뭔가 구입한다고 하면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항상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다른 뭔가 유통사들을 통해가지고 구입하시는 게 조금 더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장팩을 한번 볼게요. 위에 프로덕트를 눌러보시면 여기 보면 이지드러머3가 있고요. 이거 누르면 기본 오리지널인데요. 일단은 확장팩 설명을 드리려고요. 이지 엑스 사운드 익스펜션스 이거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블랙프라이드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이지드러머3 그러니까 몸통이 되는 레귤러 버전 그러니까 스탠다드나 또는 오리지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를 뭐 추천드리고 있는 건데요. 여유가 된다면은 확장팩도 같이 구입하시면 좋지만 이 확장팩은 그렇게 큰 폭의 세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에 구입하면 좋다라고 추천은 안 드려요.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요. 이 툰트랙은 종종 세일을 자주 해요. 그래서 어? 나 이거 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어 뭐야? 가격이 이렇게까지 내려왔다고? 그러면 구입할 만 하겠죠. 그래서 미리 한번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르별로도 있고 아니면 뉘앙스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일렉트로닉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듀얼리티라고 해가지고 원투 있는데 이거 좀 큰 폭의 세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좀 비추천이더라고요. 라틴 악기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인디 스타일들도 있고요. 힙합 스타일들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포스트 메탈 포스트 락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확장팩이 있습니다. UK 힙합 약간 브리팝 느낌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르 스타일이나 어떤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사운드들이 아주 적재적소에 특별한 이펙팅이 없이 그냥 바로 쓸 수 있게 가공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드럼 가상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확장팩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확장팩이 많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나 뭘 사야 돼? 한번 구입을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지 드러머는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어딕티브 드럼스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딕티브 드럼스 2 열어놨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어딕티브 드럼스 2가 이렇게 생겼었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조금 써보신 분들은 최근에 이 그래핑 UI가 굉장히 많이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딕티브 드럼스 2를 쓰고 계시는 분들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기 바라고요. 아직 구입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영상 보시고 어 나는 이지 드러머보다 이게 낫겠다 생각하면 이거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게 이지 드러머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약간의 장단점이나 상호 보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펼쳐 놓은 거는 유나이티드 헤비라고 하는 확장팩입니다. 아니 그러면 얘네는 오리지널이나 뭐 아까 레귤러나 스탠다드가 되는 그런 버전은 없냐 그런 걸 먼저 사야지 확장팩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이지 드러머와 차이입니다. 이지 드러머는 오리지널 버전이 꼭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몸통이 되는 게 있어야지만 확장팩 돌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어딕티브 드럼스 2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장팩 아무거나 하나만 사면 그게 몸통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확장팩 마음에 드는 거 장르 스타일이나 분위기 이런 거 맞춰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사면은 바로 그거를 몸통 프로그램처럼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단일 제품만 사면은 금액적으로 손해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커스텀 컬렉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번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두 개 사는 가격에 조금만 더 보태면 세 개를 살 수 있는 그런 번들이 있거든요. 기왕 사는 거 그 묶음이 되는 세 개 골라 자바 해가지고 커스텀 컬렉션이라고 하는 걸로 사면은 하나당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 말고 또 다른 확장팩도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봐볼게요. 부티크 말렛이라고 되어있죠. 말렛이라고 하는 게 힌트인데요. 말렛이 솜방망이 그거죠. 뭐 팀판이나 아니면 심벌에 뭐 스웰이나 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쏴 할 때 쓰는 거 그런 솜방망인데 솜방망이로 치는 그런 소리만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렛 사운드는 이지드러머보다 어딕티브 드럼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릴 머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지드러머에도 물론 일렉트로닉 관련된 사운드 소스나 뭐 확장팩들이 있지만 요 어딕티브 드럼스2의 릴 머신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사운드가 나와요. 80년대 뭐 시티팝이나 디스코나 아니면 뭐 레트로나 로우파이한 질감 작업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사운드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대강 이런 사운드가 나온다고 이렇게 미리 듣기를 바로 해보실 수 있고요. 일종의 사운드 프리셋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한번 봐볼게요. 네. 인디풍 요기 보면은 인디라고 되어있죠. 아까 전에 이지드러머에서 타이틀룸 요거랑 조금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약간 샤즈나 퓨전 같은 음악 하실 때 브러쉬 있죠. 이지드러머에도 브러쉬 계열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확장팩 중에 브러쉬 연주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을 뿐이지 브러쉬 전문 확장팩으로 딱 모아 놓은 건 없는데 요거는 이렇게 딱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브러쉬 사운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꼭 샤즈나 퓨전 같은 음악이 아니더라도 좀 홍대 인디스러운 또는 영화 음악이나 사운드 디자인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이런 브러쉬 사운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조금 이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지드러머처럼 이것도 뭐 드럼 파츠 바꾸는 거 그루브 같은 거 있는지 프레이즈 있는지 요런 거 궁금하시냐 나요. 살짝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킷이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브러쉬 표시도 돼 있고요. 요건 브러쉬 확장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 밑에 부분 요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원하는 걸로 파츠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뮤트 솔로도 되고 볼륨 조절되고 뭐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지드러머는 그냥 아까 그 그림에서 바로바로 고르는 거였다면 어딕티브 드럼스2는 킷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츠를 바꾸실 수 있다는 거 요 밑에 눌러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녹음실 가면 보는 그런 믹싱 콘솔 같은 데서 볼륨 조절 하듯이 할 수 있고요. 아까 이지드러머는 따로 믹서 탭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화면에서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디트 눌러보면요. 바로 에디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FX 눌러보면 FX 여기 두 개가 있는데요. 이 공간감 주는 것도 바로 여기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들은 언젠가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리뷰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비트. 비트가 아까 전에 이지드러머에서 그룹을 하고 했던 그런 어떤 패턴, 프레이즈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고 나면 주어지는 게 있고요. 어떤 것들은 추가로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미디펙스 프리뷰라고 되어 있는 것들. 요거는 구입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구입하지 않은 거는 그냥 미리 듣기 해보라고 얘네들이 아주 조금만 제공을 해줍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구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브러쉬 킷이었으니까 재즈 그루브 브러쉬로 해가지고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여기 딱 누르면 요렇게 패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재생 버튼. 이게 그래픽 UI가 많이 박혀가지고 옛날 거 쓰던 분들 보면은 굉장히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바뀌었을 때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지금 브러쉬 스윕 그루브 05예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네. 이런 식이에요. 작업하려고 할 때 여기 들어와서 프레턴 들어보고 프레이즈 들어보고 하면서 여러분들 원하는 어떤 베리에이션 같은 것도 찾고 뭔가 여기서 컨트롤도 하고 수정도 하고 하면서 그거를 여러분들 드럼 가상악기 트랙이나 미디 트랙에 가져와가지고 고지곳들을 쓰지 마시고요. 후가공을 좀 해가지고 내 음악에 맞게 약간 변형하고 좀 잡을 거 잡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이지드러머와 마찬가지로 어떤 확장팩이 있는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딕티브 드럼스 2를 만든 회사는 XLN 오디오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XLN 오디오 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한다고 크게 떠 있습니다. 보통은 50% 세일은 요즘에 잘 안 했는데 이번에는 50% 세일을 하더라고요. 보통 뭐 30이나 40% 이 정도 세일밖에 안 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50% 세일 자주 하더니 요즘엔 뭐 잘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프로덕트를 이렇게 가시면 쭉 내리면 이렇게 AD 팩스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볼게요. 이게 바로 어딕티브 드럼스 2의 확장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몸통이 되는 프로그램 레귤러 또는 스탠다드 오리지널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확장팩 중 아무거나 하나 사시면 그게 바로 몸통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사게 되면은 그냥 하나하나 거기에 음원팩으로 추가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페어팩스나 빈티지 드라이나 좀 나온 지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딕티브 드럼스 원 시절에 나왔던 그런 확장팩들인데 그런 건 좀 비추천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티크 말렛이나 아까 뭐 브러쉬나 다른 드럼 가상악계에선 좀 구하기 힘든 그런 거를 먼저 구입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좀 정갈한 스타일의 그런 드럼 원이나 메탈이나 하드로악이나 좀 그렇게 묵직하고 강한 스타일의 그런 드럼 사운드들은 이지 드러머 쪽에서 많이 구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딕티브 드럼스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특이성이 있는 그런 거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39.5달러라고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 가격으로 그냥 구입하시면 약간은 아쉽기 때문에 기왕 구입하는 거 세 가지 묶음의 그 번드를 구입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이 음원팩만 고르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보시면은 미디팩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미디프레이즈입니다. 사운드 소스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루브팩만 남긴 건데 이 세 개를 추가로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킷피스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세 개를 또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 세 개, 세 개를 고를 수 있어요. 음원팩 세 개, 미디팩 세 개, 그 다음에 드럼 파츠가 되는 이거에서 추가로 또 세 개를 고를 수 있어요. 이 중에 뭐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싶은 거 세 개를 또 고를 수 있어서 번들이 가격 대비 봤을 때 좀 추천할 만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딕티브 드럼스 2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입하는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에서 또 여러 번 설명드렸던 bestservice.com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구입하면은 일단 이지드러머 계열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 XLN 오디오 그러니까 어딕티브 드럼 관련된 거는 거기 공식 홈페이지나 여기나 가격은 똑같아요. 뭐 어딕티브 드럼스만 구입할 거야 그러면 꼭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데 아무데나 가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일단 숄홀딜스를 눌러서요. 이지드러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러면 밑으로 쭉 내리면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페이즈4 이거 있는데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쫙 나와있습니다. 지금 슈페리어 드러머라고 요거보다 상급 요것도 같이 세일을 하고 있어요. 슈페리어 드러머는 이지드러머보다 훨씬 더 고상이고 용량도 엄청나게 크고 정말 리얼한 사운드를 내줍니다. 사실 저도 이거 가지고 있긴 한데 좀 단점이라면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좀 날스러운 그런 느낌이어서 이것저것 녹음실에서 엔지니어 감성으로 작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좋은 프리셋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리얼한 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이지드러머3는 좀 더 소리가 잘 가공되어 있고 가꿔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펙팅이나 후보종 등등이 없어도 어느 정도 바로바로 그냥 음악에 딱 묻어날 수 있게 쓸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112.87달러로 되어 있죠. 이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129유로입니다. 129달러도 아니고 유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비싸요. 여기보다. 그런데 여기서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겠죠. 물론 환율에 따라서 이거 변동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나와 있고요. 뭐 여러 번 설명드리기 때문에 구입 진행하시는 거는 뭐 잘 아실 것 같고요. 쭉 한번 살펴보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수많은 정보와 어떤 그런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좀 해보시고 괜찮겠네. 그러면 구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이즈드러머3에서 쓸 수 있는 확장팩들도 몇 가지 하고 있긴 한데 세일폭이 좀 적은 것도 있고 세일폭이 좀 큰 거는 별로 추천할 만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즈드러머3 이 몸통만 이 가격으로 잘 구입해서 쓰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살려고 했던 확장팩 이 가격으로 세일한다고 그러면 그때 하나하나 구입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드럼 사운드의 어떤 그 다양성을 굉장히 넓게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툰트랙 이 이즈드러머라고 하는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정말 다양한 장르 스타일에 맞춘 확장팩들에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확장팩을 가동하려면 이게 꼭 있어야 되니까 정가 주고 사기엔 좀 아깝고 이렇게 세일할 때 사면 좀 이득 보는 느낌이니까요. 어쨌든 언젠가 이런저런 확장팩을 구입해 쓸 요량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몸통이 되는 레귤러 오리지널 이 드럼 가상악기를 구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딕티브 드럼스 구입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거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합니다. 네. 다시 첫 화면 돌아왔고요. 쇼올 딜스 다시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엑셀엔 오디오 50% 오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록이 너무 많아요. 얘네들이 뭐 그냥 가지고 있는 제품을 총출동 50% 세일하기 때문에 뭐 정신이 없어요. 보면은 번들 얘기했지 맞아 번들 근데 어떤 번들이 나한테 좋을까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R&B 컬렉션 퍼쿠션 컬렉션 뭐 등등 여러가지 컬렉션이 많은데요. 이거는 딱 두 개 제품만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사는 가격에서 조금 할인해 주는 정도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추천드렸던 건 뭐냐면 어딕티브 드럼스 투 커스텀 홈 컬렉션 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 보시면은 84.5달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입 자체는 여기서 하시든 공식 홈페이지 하시든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하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같이 묶어서 뭔가 구입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뭐 편하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지드러머 때와 조금 다른 점 여러분들이 설명을 살짝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물론 공식 홈페이지도 설명되어 있지만요. 여기 보시면 어딕티브 드럼스 투 엔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확장팩 아무거나 사도 그게 곧 오리지널 그러니까 엔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몸통 프로그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3개 드럼킥 익스펜션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봤죠? AD 팩스 아까 봤습니다. 그리고 3개의 비트 그루브가 담겨있는 요거는 사운드 소스는 없고 미디가 찍혀있는 그루브 그러니까 프레이즈 어떤 그런 미디 팩이에요. 요거 3개 주고요. 그 다음에 3개 싱글 킷피스라고 해가지고 아까 킷피스 봤을 거예요. 여러가지 드럼 파츠 중에 3개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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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아서 이 가격인 거예요. 단품 3개 사면 벌써 이 가격 훌쩍 넘어가고요. 100달러는 훌쩍 넘어갈 거고 2개 사는 가격이면 아까 보셨지만 74달러 75달러 요정도 선이거든요. 거기서 약 10달러 정도만 보태면 3개 되는 거예요. 더구나 비트 그루브도 3개 추가로 받고 싱글 킷도 3개 추가로 받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LN 오디오에 수많은 드럼 가사악기 피아노 가사악기 등등 얘네 제품들 다 세일하는 그 너무 많은 목록 중에서 어떤 걸 사면 좋을까 라고 생각될 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커스텀 컬렉션 요거입니다. 네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주간을 맞이해가지고 마침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하고 있는 이지드러머3와 어딕티브 드럼스2 소개해드렸고요. 리뷰 영상은 아니라서 소리를 막 이것저것 다양하게 들어보고 제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지만 영상이나 여러가지 정보 여러분들이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소식과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뮤즈기였습니다.